도넛 메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드클라운 형하고 되게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시즌5 때 마이크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받고 싶습니다 무슨 엑스칼리버드 아니고 한번 들어볼까요? 예, 렛츠고 나왔다 나왔다 매드클라운 절대 페일 주면 안 돼 예 에이 에이 오 이건, 이건 아니네 이런 비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나라에서 랩 잘한다는 전부 다 내 앞에다 뭐하나봐 Let me see 절반 정도는 회사의 마케팅이 만든 실력파임이지 난 어울리지 않아 만들어내지 real shit 돈이 안 돼도 wine give a shit 어차피 걔들도 돈 주고 이제 on the ground 이미지를 챙기니까 누군 내 랩이 지루하다고 말하지 라임이 반복돼서 불만이십니까? 아니면 가사가 너무 잘 들려 반복돼서 불만이십니까? 아니면 가사가 너무 잘 들려서 재미없니? 한번 절어줄까? 아니면 가사가 너무 잘 들려서 재미없니? 한번 절어줄까? 고등학생 래퍼들이 이라고 기존에 래퍼들을 욕하지만 정작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온 말도 못하고 ratting 너 돌아가라 너희 너랑 작업 안해야 하는 거는 pay you 받쳐야지 돈이나 살까죽야 소리나 뭘 줘라 넥타두 오!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! 미쳤다 말해 뭐해 오! 미쳤어 라임이 반복돼서 불만이십니까? 다 들린다 빡빡빡 가사가 다 들리는 게 진짜 신기하다 저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가사를 볼 필요가 없었어 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이 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좀 맛을 못 살린 거 같아요 너무 떨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 온 맨 씨 이런 스타일이 하는 거는 차별성이 없는 거 같거든요 저도 길이브이 씨하고 거의 동의하는 바인데요